오늘 카레인 렘넌트들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회보는 우리 렘넌트가 예배 분위기도 다르고 순서도 다르고 당황하겠죠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카레인 렘넌트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동력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 영광인 겁니다 카레인 렘넌트들하고 저희들은 세계보금화하는 데 한 팀이에요 오늘 우리 카레인 렘넌트들과 우리 그루트기교의 렘넌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분명히 기억하세요 구약 성경의 요셉 같은 사람이다 기억하세요 요셉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요셉을 수십 년 후에 쓰시려고 오랫동안 숨겨 놓았어요 어린 요셉이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복음을 확실히 붙잡았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서 요셉을 하나님이 당장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방해하는 허감 세력에 들키지 않도록 어디다 숨겨 놓을까 하나님이 고민하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에다 숨겨 놓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애굽에 갈 때 굉장히 환영받고 이름이 드러나면 사탄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숨겨 놓는데 사탄이 눈치 못 채도록 노예처럼 애굽에다 숨겨 놓은 겁니다 요셉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되도록 하나님은 오랜 시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임무를 그 시간까지 숨겨 놓아요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것은 완벽합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제가 어릴 때니까 한 50년쯤 전일 거예요 그때 한국의 과자가 되게 귀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렇게 수입대에 들어온 과자 이런 게 우리 할머니한테 가끔 있었어요 특히 그때 인상이 깊었던 게 캐러멜이라는 건데 어쩜 그게 그렇게 맛있는지 우리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그게 사탕은 아닌데 젤리처럼 이렇게 눅진눅진하면서 되게 달고 맛있어요 그걸 우리 할머니가 갖고 있다는 걸 우리 형제들이 다 알아요 우리 형제 누님이랑 할머니한테 가서 캐러멜 좀 주세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누님들도 학교 가고 없고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우리 할머니가 나를 불러요 그때 캐러멜을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캐러멜을 못 먹게 됐어요 어디다가 숨겨 놨는지 하여튼 뜨거운 데 숨겨 놨는지 이게 풀처럼 녹아가지고 못 먹게 돼 버렸어요 할머니가 저만 주시려고 아주 깊이 뜨거운 데 숨겨 놨던 모양이에요 사람은 숨겨 놓으면 그게 변질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해요 하나님을 숨겨 놓으시면요 절대 변질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국의 노예처럼 숨겨 놓았어요 요셉이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다가 끝난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계보금만 때문에 요셉을 숨겨 놓았다가 끄집어낸 겁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일에 쓰시려고 요셉을 숨겨 놓았다가 꺼냈어요 나는 우리 카렌 레미넌터들이 요셉 같은 사람이라 확신해요 하나님이 숨겨 놓았어요 우리 카렌 레미넌터들을 캐나다와 미국과 전 세계 중요한 나라들에게 숨겨 놓았어요 나라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흩어진 게 아닙니다 단 하나라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안 믿어지더라도 제 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한 때 쓰시려고 세계 곳곳에 숨겨 놓으셨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꺼내서 요셉처럼 쓰실 것이다 우리 레미넌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카렌 레미넌터들 아멘입니까? 내가 교회 개최하고 지금까지 아멘입니까? 처음 물어봤어요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그럼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왜 숨깁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사람을 사탄은 반드시 찾아가서 넘어뜨려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탄이라는 것은 얼마나 악하고 독한지 몰라요 세상을 쫙 살펴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빨리 찾아가서 넘어뜨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넘어지기 전에 인생이 망하기 전에 쓰시려고 숨겨 놓으신 겁니다 요셉 보십시오 장세기 31장에 아버지에게 메시지 들으면서 은약을 딱 잡았잖아요 은약을 딱 잡았는데 누가 공격하죠 사람이 형제들이 공격하는 것 같은데 그 형제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요셉을 잡아다가 죽으라고 구덩이에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얘기한 사람을 반드시 쓰기 전까지 숨기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그 사람과 집안에 우한이 막 일어나요 사탄이 그냥 안 두는 겁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비밀을 알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인생의 사건을 막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 보십시오 우리 카렌 레미넨터들 시간 있으면 아주 짧으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잠깐만 한번 공부해보세요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요 그 전부터도 대한민국에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더 큰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정치하고 아무 상관없는 교회들을 막 부시고 예수님의 사람을 막 죽이는 겁니다 그게 끝나고 나니까 한국의 유교전쟁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또 교회들과 신자들을 또 막 죽이는 겁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대한민국에 막 일어나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사건을 문제를 막 일으키는 겁니다 가려내면서 여러분 나라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 와중에 복음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비참한 것 같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교회에 나오면서 인생에 우한 다당하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왔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 인생에 어려우면 눈치챈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붙잡으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나를 정신없게 만드는구나 깨달았어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이라 그러는 거예요 노예가서 잘 참고 감옥가서 잘 견디고 그래서 요셉이 아닙니다 어려움 겪더니 총리가 됐구나 출소했구나 그래서 요셉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왜 내 인생에 집안에 이런 일이 터지지 원인과 답을 알은 겁니다 사탄은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노예라는 신분으로 숨겨놓았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신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나한테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사탄이 나를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도록 넘어뜨리는 거구나 이걸 몰라요 자기 자신이 비참해졌다고 생각합시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숨기신 거구나 이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늘 불만이에요 늘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해주는 게 뭐 있냐 이래요 잘 되는 것도 없지 않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 하나님이 숨기실 때 우리 remnant들이 뭐 하면 됩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가정의 어려움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준비하면 돼요 요셉은 준비한 겁니다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너무 어리니까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겠다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에게 벌어지는 사건을 잘 들여다봤어요 요셉이 나이가 어린데도 정말 영적인 눈으로 자기 인생에 벌어지는 사건을 정확히 본 겁니다 부작집 아들로 잘 살다가 노예로 짐승처럼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볼 때 평범한 다른 노예들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얘를 가만히 보니까 다른 게 있어요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 집에 경제 관리를 맡기는 겁니다 똑똑하다고만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노예들하고 똑같이 힘들게 힘들게 일하는데 얘는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얼굴 빛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저 노예는 요셉, 쟤는 왜 얼굴 표정이 다를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틈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쟤 뭐 있구나 나는 안 믿지만 지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구나 인정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비록 노예가 됐지만 이게 하나님이 숨기신 것이다 알았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발탁돼서 집안 관리, 재정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뭘 내가 준비해야 될까 준비하시면 돼요 찾으면 돼요 내 지금 형편이 엉망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뭘 준비해야 될 거냐 그게 기도 제목 아닙니까 혹시 우리 카렘 렘넨트나 우리 그루트 기교의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너무 힘들다 그럼 세계보건만 그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복원을 갖고 있지만 밥 먹기도 힘든지 무슨 세계보건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다면 지금 내가 이 시간 뭐 준비해야 됩니까 이게 기도잖아요 그게 사실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잖아요 요셉은 그 기도에 한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억울한 운명 쓰고 또 감옥에 갇혔어요 그냥 이상한 양아치들 도둑놈들이 잡히는 그런 감옥이 아니고 정치인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내가 여기서 뭐 준비해야 되겠냐 애국의 정치가 어떤 것인가 내가 이걸 준비해야 되겠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 요셉은요 경제 정치 문화 이걸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왔잖아요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너무 무서운 꿈을 꿨어요 신하들 보고 똑똑한 신하들 보고 꿈을 해몽해라 했는데 아무도 못해요 그때 같이 감옥에 있던 정치인이 요셉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입니다 그게 왕 앞에 나가서 꿈만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인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숨겨놓으시고 요셉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몇몇의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좋아서 하나님하고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드디어 시간표가 왔구나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요셉이 준비가 다 됐을 때 애국 최고의 권력자 왕의 꿈에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요셉을 나오게 하는 겁니다 애국을 통치하는 총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준비하는 이 렘난터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끄집어내십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았으니까요 하나님은 숨겨놓으신 자기 백성을 절대 잊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카렘 렘난터들을 전세계에 숨겨놓았어요 어지간하면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 밥 먹고 살아가는 데 바쁠 텐데 제가 전세계 소식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붙잡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렘난터들을 보십시오 언어도 다르고 분위기도 생소하고 한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렘난터들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 렘난터들을 때가 되면 끄집어내서 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쓰실까 당연히 세계보고마 있으시지요 여러분 세계보고마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계보고마라는 말은 전세계 모든 이상한 종교 미신 다 없어지고 교회만 남는 게 아닙니다 미신, 사이비, 이상한 종교 다 없어지고 전세계 사람이 주일날 교회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제림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미신, 우상, 사이비 종교 안 없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제림하셔야 이 사단의 세력이 이 지구상에서 끝나는 겁니다 미신 하나 없애버리면 또 하나만 들어요 귀신 섬기는 종교 하나 때려 부수면 이 사탄이 또 하나만 들어요 여러분 그럼 세계보고마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사람에게 요셉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이는 게 세계보고마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랑되어지는 게 세계보고마예요 오늘 우리가 장세계 39장을 본문으로 삼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인 보디바를 볼 때는 요셉은 그냥 노예 중에 하나예요 동물처럼 돈 몇 푼 주고 사온 노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아이는 다르구나 이게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뭔가 위치에 오른 사람들은 머리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을 딱 보면 저 아이는 괜찮겠구나 저 사람은 이상하구나 다 알아요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 자기 집에 수룩이 많은데 보니까 다 인생 포기하고 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일 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숨어서 놀까 막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인 보디바를 보니까 이 요셉은 아이가 달라요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아이구나 그래서 다르구나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계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책을 요구리 끼고 다녀도 아이고 놀고 있구나 이런 세계복음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메시지 전하고 해도 너 보니까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 그러면 이게 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성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리스도이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에다 쓰십니까 세계복음하는 데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총리되어서 애국의 교회를 지었어요 성경이 보니까 요셉이 전도해가지고 애국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했다라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안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고의 전도자로 치고 있는 겁니까 왕을 비롯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 문제에 답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네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죽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했을 것 아닙니까 요셉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약을 안 놓치고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노예로 팔리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도한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찬양할 수도 없었어요 마음 놓고 기도할 시간도 없었어요 아무리 노예로 할지라도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사람 마음속의 생각과 마음은 뺏어갈 수 없어요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또 담았던 겁니다 이게 사모늘입니다 우리 카레인 렘넨트들 그루투기교의 렘넨트들 요셉처럼 메시지 붙잡고 사모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신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게 남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넨트들 때문에 여러분 렘넨트들의 가정 보금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레인 민족 보금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보금화는 렘넨트들하고 같이 동력자가 되어서 370개 나라가 넘는 민족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캐나다의 미국의 전세계 중요한 나라들을 속에 숨겨놓으신 겁니다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봅시다 구약의 에스더 왕비 보십시오 많은 여자아이들 중에 왕비가 됐어요 왕이 저 아이를 내 왕비로 삼아야 되겠다 할 때 너무 이뻐서 그랬어요 얼굴만 이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누구였어요 에스더는 보금 가진 렘넨트였어요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요셉처럼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왕비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명을 쓰고 자기 유대인들이 몰살해 당해야 되는데 살림회잖아요 이게 바로 세계보금화입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를 쓰시려고 숨겨놓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 카렌 렘넨트를 쓰시려고 전세계 곳곳에 숨겨놓았어요 자기에게 보여지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불신앙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카렌 렘넨트들에게 보금을 주시면서 자녀 삼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24시간 1분 1초도 흐트러짐 없이 우리 렘넨트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네가 지금 힘들어하냐 넘어지지 마라 그 시간에 준비해라 내가 너를 반드시 끄집어내서 쓸 테니까 준비해라 준비하도록 내가 너를 숨겨놨다 이거예요 우리 카렌 렘넨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렘넨트들 준비하세요 우리 그루트기계 렘넨트들 부모님 따라서 이민 왔거나 유학을 왔거나 공부하고 캐나다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학 오는 수많은 아이들의 99%가 다 타락합니다 우리 렘넨트들 우리 렘넨트들 만큼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유학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 살려고 이민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캐나다에다가 숨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인생과 가정 앞에 영적인 모델이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보구마의 모델이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숨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숨어있는 모습이 노예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준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때를 준비할 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 카렌 렘넨트들이 영적인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준비를 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끄집어내시듯이 숨겨놓은 곳에서 끄집어내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숨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